지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해요 소돔고물어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있어요 소돔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했습니다 오늘날 음란한 이 사회도 이대로 두면 망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나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보면 소돔성 외에 음란하다고 해서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망한 사례가 없어요 한 것도 없어요 아마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망하는 도시나 국가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특별한 방법으로 소돔성을 다루셨느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적 타락을 얼마나 싫어하는가를 하나님이 성적으로 물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견본적으로 소돔고물어를 통해서 다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적으로 잘못된 생활하는 개인 반드시 망합니다 음란한 사회 반드시 망합니다 성적으로 물란한 나라 반드시 망합니다 성문란한 문화 반드시 망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소돔고물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보세요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빨리 변하며 담대해지는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격하게 명령합니다 가늠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늠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악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자유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 즐기고 싶으면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자유 내가 어떤 제재의 굴대에 메어가지고 절절 메고 끌려다니는 그것은 바람직한 현대인의 모습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자유에 따라 내가 선택하는 자유에 따라서 내가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것을 제재하는 것은 종교든지 법이든지 국가든지 그것은 전부 다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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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